안녕하세요. 즐거운 스테이블 디퓨전 시간입니다. 3, 4개월 전인가요? 그때 스왑 기능을 가진 루프라는 익스텐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 사실상 이 루프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제작자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리액터라는 새로운 확장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컴피 UI에서도 사용해봐도 잘 되고 있고 웹 UI에서도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가보실게요. 사실 이제 페이스 스왑이라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죠. 물론 딥페이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소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자 리액터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터라는 이 문서 링크도 달아 드릴 건데요. 쭉 읽어보시면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특히나 또 설치하다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 슈팅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내 문제와 비슷한 그런 경우를 찾아서 해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톨 과정에서 처음에 이 과정을 잘 거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루프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셨다고 하면 그거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툴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아래 부분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운받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톨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설치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을 활성화했는데요. 이 화면에서 우리가 다 깔아줘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 개발 부분 체크해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익스텐션 여기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Available 들어가서 Load From 누르게 되면 그래서 리액터를 검색을 하는 거죠. 리액터 검색을 하셔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누르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여기 깔리게 되면 Apply and Restart UI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저와 같은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액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리액터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좀 사용을 해보니까 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어떤 인물이라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이 있다 하더라도 3명에 대해서 페이스 스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성별 디텍팅이 가능하고 스왑 페이스에 대한 얼굴 보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저번에 루프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리고 CPU만으로도 빠르게 구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 설치가 무엇보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모델에 들어가서 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이 파일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인사이트 페이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안에 모델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 가서 모델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맥 M1하고 M2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리액터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여기 이미지를 끌어다 넣을 수 있고요. 이네이블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이브 오리지널 체크를 하게 되면 스왑되기 전에 이미지를 또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 이미지 0 그리고 타겟 이미지 0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마 좀 설명을 듣다 보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스토 페이스 모델에 대한 그런 설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별 디텍팅 기능이 이렇게 가능하죠. 여자도 선택할 수 있고요. 혹시 남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 페이스 비저빌리티가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이 코드포머 웨이트라는 이 가중치 같은 경우는 1로 놓게 되면은 주변 인물은 크게 변함이 없고 만약에 이렇게 0으로 갖다 놓게 되면 주변 인물도 또 여기 올린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물만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1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러면 생성을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미드전이로 생성한 정면 이미지를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없고 얼굴이 좀 크게 나온 것들이 잘 반영이 돼요.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어야지 좀 더 명확한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가중치를 좀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 인물이 3명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또 한 명이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좀 조정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정 프롬프트도 작성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가 잘 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하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 탭 같은 경우는 업스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해서 두 배로 늘려주게 되면 이미지를 두 배로 키우고 좀 더 큰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업스케일 모델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 두 여자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쪽이 이제 수업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본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본래 이미지는 요건데 이렇게 왼쪽이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왜 한 사람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이 설정치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무조건 이제 0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0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이미지는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0, 1, 2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0번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겟 이미지에 대한 수치를 1번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또 볼게요. 이미지가 나왔는데 보실게요. 네 이게 원래 생성된 이미지인데 이제 스왑된 이미지가 네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부터 0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매겨지는 것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서 타겟 이미지 수치를 1로 바꿨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얼굴이 스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2번으로 바꾸게 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소스 이미지가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일 때 가능한 부분인가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미드전이로 생성을 했는데 너무 붙어있어서 이거 인식을 할 줄 모르겠네요. 떨어져 있어야 인식이 좀 잘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 소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번호가 0번인 것이고요. 이 사람의 번호는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난 1번 얼굴만 바꾸고 싶다 하면은 자 1번 얼굴을 어디다 넣을까요? 만약에 세 사람이 나온다 하면 2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 사람이 안 나오게 되면은 2번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스왑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왑이 안 됐죠.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한번 더 생성을 해볼게요. 네 세 명이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바뀌었죠. 자 그쵸? 두 번째 얼굴이 바뀌었고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닮았죠?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0번하고 1번을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0번하고 1번을 이렇게 0번하고 1번을 소스 이미지로 다 활용을 할 것이고요. 자 0번 얼굴은 어디다 붙일까요? 0번 얼굴은 0번에 붙이고 그 다음에 1번 얼굴은 2번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겠죠.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0번 얼굴이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1번 얼굴이 2번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여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액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멀티 얼굴이 있어도 수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업스케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 업스케일에 대한 순서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얼굴을 보정을 하고 나서 업스케일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얼굴 보정 후 업스케일을 한다는 그런 설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 모델을 설정해서 두 배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해상도가 원래보다 두 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가 아마 두 명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네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0번의 이미지가 1번으로 갔고 이 1번의 이미지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대략적으로 얼굴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리액터 기능을 활용해서 한 가지 또 좋은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애니메이트 디퓨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리액터 기능도 같이 활성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치 관련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 해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